어? 쇼근으로 평엽 강의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또 쓸만했죠? 뭐야? 아...클 났네 왜 이렇게 많아 교황님 도망가자 얘들 거의 다 병력이 이제 40개씩 되네 아씨 무조건 붙여놔야겠다 아시아권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서양 애들은 거의 한 40개이네 야 이거 빨리 먹어야 된단 말이야 영구 애들 바쿠바 바쿠바 한 4 peanut 연구계's 20개 30개 갑자기 등장 하는 건 뭐냐 연구계가 아 두 개 전멸 들어갔다가 두 개 전멸 이것도 전멸 되겠는데 아 쓰이 세 개 전멸 황조 끝 도망가. 도망가. 부터 부터. 키 콘차 키 콘차. 도망가. 모로코가 아직 있네. 됐어요. 도망가야죠 근데. 키 콘차 끝. 배상금 돈. 모집 기간. 누누가 요새였죠. 오케이. 빠지겠네. 저희들 공성 잘한다. 사룡관 다이. 도망가야겠지. 교학령 보통. 원 hand 음. holds. 길이 없어. 쫌. verschiedene 아랜. 됐에는 따라잡고. 좀 싸우다 퇴야지 사기 좋은 거 없나? 귤 사기 아 둘 다 문 낼 건 아니네 야 사기 넣었는데 사기 이렇게 파깝기냐? 죽었는데 아 나 진짜 야 왜 이렇게 약해 우리 사기 넘버원인데 이씨 변이 사기가 워낙 많이 나나보다 영국은 121기 확 써버려 이거 전문성 한 번만 씁시다 아 이거 잠깐만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과 아 그럼 어휴 뺏겼어 자 가볼까 으음 으음 마지막 기억인가요 연관 철대 철대주의 그래도 뭔가 좀 안전상치가 있는 게 낫겠지 내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105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겠죠 무료행정하면 1포인트 아끼는 거고 행포 1포인트는 크게 5개 5개가 뭔가 쓰는 거 아니까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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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5 5 5 6 5 5 6 6 6 7 7 7 8 9 7 8 10 10 10 10 11 12 11 12 12 11 14 15 아우 잘 싸운다 트닝키와 어서오세요 아메리카 싹 쪼 딱 빡 오케이 50k 일단 빠꾸 DLC요? 저는 교황청 할까요? 교황청 아니면 프랑스를 생각중인데 교황을 할까요? 교황을 안해봤으니까 네 교황을 한번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전투교황 어? 이기나요? 아 교황 이 새끼야 이겼다 너 이겼다 이 새끼야 어? 어 졌다 트야 아 저 굿게임이 아니었어 이겼는데 교황청 낮음 교황청 낮음 바로 폐태를 거의 진 거니까 바로 폐태를 거의 진 거니까 바로 폐지겠네 됐어 22 행정이 터질락 말랑 하고 있는데 지금 뭘 투자를 해서 행정을 따라 박았지 일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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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코레를 이거 박아서 기베이나 가겄어? 77포인트 밖에 안되는데 이거라도 박아야되나? 노은코레 그치 하아 하아 저게 잠시만요. 카즼베 여기만 안 갔는데 이리로 돌아가세요. 자 킬룬으로 한번 가보자. 아까 전멸만 안 당했어도 여유있게 킬룬 먹고 있었는데. 이거 안 죽었네요. 어떻게 살았노. 뭐가 졌어. 어디지? 여기구나. 여기도 뺄게요. 여기도 뺄게요. 여기도 뺄게요. 호로록이 오는 점수 더 maze tara아가 있어요. 여기가 다가가니까. 여기도 뺄게요. 여기도 하나 삶아갈게요. 여기도 뺄게요. 여기도 뺄게요. 여기도 뺄게요. 여기도 뺄게요. 여기도 뺄게요. 여기도 뺄게요. 흠 흠 흠 흠 요새가 허글인데? 잉글랜드 요새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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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호통 아 네 안정도 ㅋㅋㅋㅋ 이거 무서워 왜 이렇게 연구기들은 무섭지 근데 막사사보료면 쎄지는 않는데 무서워요 은근 무서워 아 이거 모았다가 찍을까? 잠깐만 시대가니 1700년 계몽 수강할 수 있거든? 계몽이나 떴으면 좋겠다 제발 모았다가 어차피 계몽 뜨기 전에만 찍으면 되니까 좀 더 모으자 몇 포인트냐 600포인트에다가 609 좀 모았다가 쓰자고 아니야 모았다가 쓰는게 모았다가 23을 한번 찍는게 나을 것 같은데 22 찍고 23 좀 모았다가 999 되면 지금 찍으면 바로 23이 안되잖아 모았다가 23 될 때 빵빵 어차피 급한거 아니니까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될려나 모르겠다 어쨌든 좀 모았다가 그냥 바로 쓰는건 아닌거 같아 23이니까 안 나가 아 나 행정 행정 터진다고 오이씨 이거 또 뭐야 발랭군이야 안정도나 아깝지만 안정도나 그래도 안정도가 낮죠 아 이겨야돼 이겨야돼 이겨야된다 아 이겼다 이겼다 잠깐만 아 왜 높음이야 아 이길수있다 레드커트 Why 이긴걸로 이길수있다 레드커트 좀네 어유씨 쓰면 안 지지 안 지지 공도 아직 안 찍었는데 그치?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나 때릴까? 이렇게 돌아가야 돼? 너무하다 베네치아 베네치아 일단 돌려야 되나? 번영이 시대 나는 매교가 좋아 매교를 모을래 오케이 99점 과학장 37% 쌍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스라 음 음 왕왕왕 킬 랜 좀 꺼져라 난상 남부 남부를 못 먹고 있네 아직도 아바가 성전이 있었죠 쌍이나 더 들어왔죠 다 일로 끌어먹고 있는데 제가 스웨비아의 수집 남이 애써 일고는 텃밭을 내가 수확 아우 귀찮아 아우 잠깐만 얼만으로 들어오나 보자 한 172칸 정도? 뭐야? 빠지죠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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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합니다 컴퓨러 정 총무가 간다 됐다 깃발 떴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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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토 하나 먹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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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리고 베네치아를 때리면 잉글랜드가 떠들어오고 포테골 안 들어오고 스페인 떠들어오네 아 귀찮다 스칸디나베아를 때리면 음 스칸디나베이 때려야겠다 부레멘, 나사오, 리에주 찍고 하나밖에 없지만 고 됐죠? 아직 점수가 안 되네 또? 어디가 뺏겼나? 아 여기서 뺏겼구나 요만큼만 먹고 됐어 깃발 띄운 다음에 이쪽으로 시작 어 과학장이 있었구나 괜찮아요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어허허허허허허허 아이씨 이상한 애들이 있어 잠깐만 60개를 모아놨어 똥 싸놨어 누가 아이씨 이상한 걸 떠 맞겠네 이상한 걸 떠맞겠네 이상한 걸 떠맞겠네 일단 반란을 잡고 아이씨 carta 가즈아 가즈아 발라